미리미리 만들어버린다 미리미리 만들어버린다 이거를 페트로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놓고 죽고싶어요? 아 잠깐만 여기 치즈 댁 있네 어디그냐 아아 토르가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세지 않다 어? 무슨 아 잠시만요 운영자님 죄송합니다 아 아 그런 정책이 생겼었나요? 예 이제 워터마크 했습니다 제가 지금 예 다시 게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운영자님 자 마치 당황했어요 자 이제 공격합시다 자 공허폭격기 좀 쌓였으니까 공허폭격기랑 피닉스랑 같이 가자 가는 길이 좀 집 좀 들려주고 갑시다 갑시다 자, 간다! 아, 그래. 야, 이것도 한 번 쓰자. 어차피 뭐 지금 경력도 없긴 한데 야, 피닉스 어그로 장난 아니야? 이것이 공업폭격기다. 이것이 공업폭격기다. 순식간이야. 야, 근데 이거 되게 안죽네. 생각보다. 오호호. 이것도 되나? 아, 이것도 추가타가 들어가네. 아침나이트는 관입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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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다. 이 정도 가고, 어. 나 할 것 같긴 한데, 게임은 안팔았는데 일단 혹시 모르니까 관이라 말씀드립니다. 자... 공업폭격기만 있으면은 못 깰 게 없어. 소환지점은 이따 갈 거예요. 지금, 지금 먼저 여기 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쌓이는 병력으로 이제 가야겠죠? 아, 심심치 않게 나오는구나. 여보세요, 니 혼자 뭐하세요! 여보세요! 안 돼에에에엣! 아니, 이게... 지... 지 혼자 가가지고... 지 혼자 가가지고 지예요? 어... 자자 한번 내고... 자 하나 부수러 가자 뭔가 하나 큰게 하나 오네 와봤자야 와봤자 어 와봤자 와봤자 안돼 뭐야 추가 병력들이 왔어 우와 개이득이다 우와 개이득인데 지원해줬네 어 이거는 내가 컨트롤하는게 아닌데 아싸 바로가자 바로가 이거는 좀 더 모읍니다 아 지원 병력을 보내주는구나 와 개이득 그래서 소환지역을 확보했었어야 됐구나 뭐야 어 네트 푸르자 그냥 녹여버려 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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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돌이야 여기 접근하면 안된다고 아냐아냐 우리에게는 야야 저기 이런데, 이런데 가면 잠깐만 야 피닉스가 있어 피닉스가 있어 피닉스가 있어 피닉스가 우와 야 생각보다 엄청 경력 부겄네 안되겠다 안되겠어 야 안되겠어 와 야 생각보다 이거 안되겠어 안되겠어 이거는 어어어 안돼 안돼 아니야 아니야 아닌거 같애 야 안돼 아니야 아니야 아니었어 아니었어 야 아니야 이거는 집으로 한 번 갑시다 집으로 가고 어차피 병력 많이 모았으니까 위해를 한 번 싸악 한 번 쓸자고 어 야 과감히 버려 이씨 니네 가져그냐 이씨 빡차 이씨 이걸로 갑시다 새 비행기 갑시다 인생 다시 살죠 여기를 싸그리다 죽여버리면은 이제 될꺼야 베스팅라스가 범풀합니다 아르나클 헐완 베스팅라스가 범풀합니다 베스팅라스가 범풀합니다 주군은 구원받을 것이다 공허의 존재들이 감지되었습니다 위치는 이곳입니다 지금 우리 연결체 지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연결체제 지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젓주에서 젓그를 싹 밀어버려 와 감염된 테라니 이렇게 나오는구나 멀티 한번 가야되긴 하겠는데 가스가 너무 없어 여기를 싹 밀죠 싹 밀고 아 가스 풍년이겠는데 근데 이번 작품은 솔직히 멀티 그렇게 까지 안했대 느꼈을 때 참 잘 만들었어요 캠페인이 정말 즐기기 잘 만들었어요 우와 병력 미치게 많다 이야 병력 개 많아졌어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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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닿어 닿어 싸그리 닿습니다 우와 데미지 오우 야씨 데미지 개 아파 오우 야 근데 너무 아파 우와씨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야 근데 너 부순다 야 이거 뭐 힐 한번 하고 어 가만히 있으면 힐이 되니까 됐어 됐어 술이 없으면 어쩐다냐 쟤가 얼마나 어? 그래서 어? 태양석을 진짜 얼마나 힘들게 다 찾았어 진짜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여보세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저러이씨 멀티 하지말라는 게임이네 야 그래도 걔도 그냥 가스 가스 개 얻었어 가스가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 정도면 충분하고 가스도 지금 계속 와 막아줬어 야 넥서스 질 필요없어 가스만 먹으면 돼 가이드 가이드 더이드 이거는 피닉스 나올 때 갑시다 자 심심치 않게 한 번 써주고 혼날려고 여기 싸악 밀어주자 여기를 미리 싸악 한 번 밀어주겠습니다 오는 길이어서 야 안 밀면은 또 잔챙인데 남아서 내가 오는 병력 중견 그 사이에 가스를 저렇게 많이 얻었어 그리고 아마 천넘었었죠 가무님 다 털리셨어 뭐야 또 아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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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오세요 어 많이 오세요 자 여기다 모으고 야 이거 진짜 이득이다 한 번에 가자고요 자 지금 타이밍 좋아요 타이밍 타이밍 좋아 어어 타이밍 좋아 일단은 쟤네들의 몸을 되게 하고 아니 이이씨 가만있지 마 이거 다 없애주고 다악 없애주고 깔끔하게 없애주고 깔끔하게 없애주고 자 들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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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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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여버려 아 저 레이저 포를 저기 뭐야 저 기지한테 썼어야 됐어 공중에서 떨어지는거 공중에서 떨어지는거 지고보니까 저게 진리네요 한 시대의 종말이 허가왔노라 야 미친 다 깼는데 뭐 다 파괴됐어 야 아몬이다 아몬 가라 잘가라 와 성공했다 마지막 바락이었어요 자 아직 마지막 바락 하나 더 남았습니다 자 다음이 이제 마지막 미션인거 같죠 다음 미션 마지막 미션입니다 메인 미션의 마지막 미션 가보도록 합시다 야 여보세요 얻은게 있는데 안차네 어 추가 보너스가 없네 추가 점수가 없어 피닉스가 근데 갑이다 전쟁 외에도 이제 뭐 새로운게 없을거구요 바로 가봅시다 아 아까 걔네들 기지 뚫어주는거는 안주는거였구나 태양석을 서브여서 주는줄 알았네 그것도 처음으로 안주네 서브인데 안주는거 형제들이여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 잘 들어라 이제 우리 종족 우리 문명의 남은 생존자들이여 지금 그대 곁에 서있는 동료들과 저 아래 타락한 형제입니다 한때 우리 동족은 가능성으로 가득한 은하기의 보호자였으나 오만과 분열에 빠져 신성한 인물을 완수하지 못한 채 파면을